으 으 으 으 아 근데 진짜 너무 힘들어 진짜 이번에 사이드비션 하고 한 이틀은 했죠 제가 이틀은 했었던거지 돈 벌려고 이틀은 했으니까 지난번에 여기 아프리카에 첫 첫 수업을 했었을때 어 아 진짜 너무 어 자금부족이 너무 시달렸거든 어 진짜로 링과 프랑카 어쨌든 어 아 진짜로 하죠 게다가 또 통역관도 좀 필요할던데 여기 아프리카스 응 통역관도 좀 필요한건만 응 응 응 오케이 응 응 응 응 응 오케이 어쨌든 애 통역이 필요할던데 통역할사람이 없으니 이틀은구만 어 그나마 아프리카 같은게 그나마 해결을 좀 했거든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여기 그 여기 같은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어 어쨌든 자작을 어 어 어 어 어 그렇게 하느라 우선은 여기 송효과인가? 앙골라 자이로 끼지 봐야 여기 여기 일단 따라가지 봐 여기서 보자고 저기가 이제 거점이거든요 아직 오밤주인데도 병사가 안보인다 이거지 이게 뭐 나로서는 뭐 나쁘진 않을 생각이지만 소리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조심할 건 또 악어라는 게 좀 있기때문에 좀 뭐 위험하지 아 저기 있다 오케이 어 조심해 할 거 조심해 주고 일단 타겟 살았어요 일단 미행을 해야 하니까 아씨 저 탐조등이 가끔 가다보면 그래 어 너무 짜증나 어 알았어 저 좀만 얘기하자 보러 보자 어 어 어 어 어 어 아, 아... 일단은 요렇게 해주고 요렇게면 되죠 어쨌든 프로그스 완료했죠 이번엔 됐다 음? 뭐? 음? 뭐?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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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감금장소와 신문 신문했던 사람들 어 어디에? 일단 정보라도 얻었으면 됐겠네 어 우선 우선 저기 이거 타겟도 일단 생각해줘야 이거 일단 한대는 일단 마주해주고 홀에서 아직 하지 말라고 했죠 아까 그리고 근데 조심 어 또 돌아오는거 아닌가 모르겠다 일단 돌아오게 하는구나 어 아니 좀 벌어지나? 벌어지는거 같지 지금 벌어지는거 같다 어 어 어 어 어 오 어 어 어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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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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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조심히 가야 돼 일단 한 자리에 대우게 해주고 지금 저쪽으로 계속 가는 것 같아 지금 뭐하는 거야 쟤 모르겠다 아이씨 맞다 여기 소구린 거 입고 있었어 내가 여기 소구린이라는 것 자체를 내가 잊어버렸어 아이씨 조심하고 한 바퀴 뺑 좋은데 저거? 어 힘들게 안 됐어 힘들게 해 진짜 어 게임 자체를 정말 힘들게 하여 진짜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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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으 으 공격반도 중요하지만 더이상 키티하면 안될것같아요 꼬러가 죽며도 이따 충격에 프라이가 일단 통해 주자니까 일단 어쩔을때 지금 시계 지참하면 더 힘드니까 됐어 아 밤에 할거라고 아 벌써 끝났어? 벌써 끝났거야? 아 저 지금 얼떨결에 지금 임무가 성공적으로 말았어요 얼떨결에 너무 오버해 너무 오버해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는 아시잖아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따 아무 포로나 이따가가지고 봐야겠다고 생각했었데요 아 근데 이럴줄 몰랐네요 컨테이너 아 그리고 이거 컨테이너 자 생물자워 생물자워 진짜 얼떨결 했어 어잉 일단 숨어 어 쉣 그거 그건줄 몰랐어 나 어 오 잘됐군 일단 저렇게 일단 저렇게 그 뭐하고 바탕 바탕 바탕을 넣어둔 마크 보면은 어 혹시 중요한 인물인가? 라는 생각을 좀 들긴 하는거 같더라고 어 어 어쨌든 지금은 어 중요한거 얻어가니 중요한거 아 아 그 음 어 지붕 위로도 올라가 버린거 내가 생각불 요즘 올라간 사다리 있나 어 사다리가 있음 좋던데 어 사다리로 쳐도 읊게 만드네요 어쩔수 좋으니 더 포기합시다 시간을 보내고 싶게 한대 어차피 지금은 얼떨결에 된것 같지만 일단 돌아갑시다 돌아갈게 더 좋을것같아요 그리고 다운드리도 아, 네네 네네 아, 네네 사다리에 있어 사다리에 있어 사다리에 있어 하쭈어, 이따 빠져나가야까 아, 네네 아, 네네 아, 네네 아, 네네 아, 네네 오 네 네, 뒤돌아져 아, 아프리카 저거 아까 잘못된건데 아까 그거 미션 성공 미션 성공 미션 성공 미션 성공 미션 해결하고 말았어요 진짜 거짓말 안 버티고 얼떨결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제대로 할게 다음부터 현재 용도는 17,520 어쨌든 이렇게 해주고 돈 좀 더 벌어야겠지 사이드 미션 같은 거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갑시다 천천히 사이드옵스도 재미난 것도 있고 하니까 괜찮은 것도 있어요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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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튜페이스 튜페이스 아하 유저직보러 갑니다 MPLA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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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다 어? 워크 기효래?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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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쏘리온군의 기기를 사이퍼가 제공한 것인가 이것이 문제지요 아 그렇지 에이건 근데 많이 모아라긴 했네요 그 외에 있더래 포로드까지 무슨 양서류야? 아니 파충류야? 특이하네 오호 오케이 뭐 그랬다 치자고 아하 뭐야 그러면 양서류야 파충류라고 얘기해 그러면 그렇죠 어 예 방수를 못한다 하시면 어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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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잇